손! 옳지 잘했어 어이구 잘한다 태풍이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진짜 똑똑하다 태풍이 태풍이 손 한 번 또 할까? 태풍이 손! 옳지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손 손이야 발이야 왜 이렇게 커? 어이구 태풍이 어이구 이쪽 손도 잠깐만 간식 떨어졌는데 어이구 잘한다 진짜 잘한다 태풍이 태풍이 배불러 좀 쉬어 태풍아 앉아 엎드려 엎드려 옳지 옳지 손 옳지 태풍 엎드려 옳지 옳지 오케이 från 뱅 감사합니다.